이번에도 축하할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또 어물쩍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매번 아쉽네요. 왜냐하면 작년에 GBWS에서 저희 양등모 군이 주니어분 3등을 수상을 해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이번에 고토부키와 프라모델 컨테스트에서 저희 이상백 강사님과 양등모 군이 수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역시도 조용히 넘어가야 하는 게 진짜 아쉽습니다. 지난 8월 초에 고토부키와 프라모델 컨테스트 제2회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저희 주니어부문 양등모 군 중학교 1학년 양등모 군이 주니어상을 수상을 해서 이거 냈어요. 허리스벨그를 만들어서 냈는데 30만원을 부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주도해 주셨던 이상백 강사님이 부문별 프리맘제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 디오람을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출품하셨던 김연서님은 이걸 내셨고 또 같이 출품하셨던 박찬현님은 이걸 내셔가지고 총 4명이 이상백 강사님이 토요일날 수업하시는 프라모델 디오라마 수업에서 4명이 전원 1라운드를 통과해서 26명 안에 들어가지고 두 분이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 명 더 계셨는데 저희 수상생 한 명이 더 계셨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수상하신 저희 이상백 강사님과 그 다음에 저희 양등무 군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저희 수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가 재창고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2단계에서 3단계로 다시 올라가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논의가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최대 인원이 5명이나 6명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토요일날 명동정화예술대학교는 현재 이렇게 보이시죠. 한 5명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더 받지를 않습니다. 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니까 행위에 저희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수업이 진행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인원으로 항상 유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여기는 일요일날 수업하고 있고요. 수요일날 AK플라자 분당점 그 다음에 월요일날 현대백화점 천호점 그 다음에 금요일날 롯데백화점 노원점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상백 강사님 토요일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는 수업을 하고 있으시고 안양꿈동산 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으신 저희 한민강사님은 뉴카아울렛 문화센터 구속터미널 근처입니다. 거기서 평일과 주말에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김두현 강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명동정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어디냐면 4호선 명동역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그냥 나와서 바로 왼쪽 딱 보면 바로 보이는 그 건물이 정화예술대학교입니다. 시설이 얼마나 좋냐면 강의실 천장에 웬만한 집진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의실 안에서 모든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마 영상에서 보시게 될 거지만 스프레이 부스가 없어요. 스프레이 부스 없는데도 그냥 뿌리고 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분진도 나오지 않고 왜 여기가 이렇게 그게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냐면 원래는 네일아트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분장 미용 이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 전체가 시설을 이렇게 제대로 갖춰놓고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저희가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놀라운 게 이 천정에 콘덴서가 1미터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천정에 다 달려 있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12시부터 3시까지는 랜드로이드 커스텀 그 다음에 3시부터 6시까지는 프라모델 에어브러쉬 이렇게 해서 총 1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총 6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요. 9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일요일날 용산 아이파크 문화센터 여기는 매주 일요일날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랜드로이드 커스텀 그 다음에 2시간 동안 프라모델 건담 에어브러쉬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등록하시고 그냥 쭉 달려버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거에 대해서 문화센터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점이 뭐냐 수강생은 주차 공짜입니다. 이 수업하는 시간만큼은요.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 동안 진행합니다. 중간에 꺼져버리네 월요일날 현대백화점 천원전 문화센터 매주 월요일 퇴근하시고 난 후에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날 수업은 애들 특강으로 지금 만들어놓은 건데 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주 동안 이렇게 기획을 해놨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전화번호라든가 주소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분당점 서현역에 있는 AK플라자 분당점인데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 있고 9월 2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1일까지 10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좀 아쉬운 게 저녁 9시까지 수업을 하고 싶은데 문화센터에서 8시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아쉽긴 해요. 롯데백화점 노원점 여기는 매주 금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근데 앞타임이 많이 비어있어요. 폐강된 수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4시부터 가서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널널하신 분들은 오셔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수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주 동안 진행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찍고 들어가 보시던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상백 강사님 아까 상을 수상하셨던 특별상 아 저기 부문별 상을 수상하셨던 이상백 강사님은 매주 토요일날 용선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3시부터 5시 5시부터 7시 그러니까 두 타임 나눠 놨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수강하셔도 돼요. 그래갖고 쭉 달리시면 됩니다. 날짜는 9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로 뭘 담당해 주시냐면 아크릴 페인팅 피규어 페인팅 그 다음에 디오라마 웨더링 수업 이런 게 하는데 보이시죠?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거 디오라마 만들고 있는 거 지난번 그 컨테스트에 출품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다같이 이렇게 디오라마들을 만드셨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방법에 굉장히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계시는 거 이렇게 수업을 해주세요. 이런 분이십니다. 이상백 강사님이 그리고 한민 강사님 한민 강사님 뭘 굉장히 잘 하시냐면 AK 도료들을 활용해서 그 도구와 재료들을 활용해가지고 웨더링도 잘 해주시고 웨더링 진짜 이거는 정말 봐보시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걸 매일 열심히 노력하시고 있고 심지어 칠하는 도료들도 다 냄새가 나지 않는 아크릴 도료라서 그런 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필히 이 수업을 수강해보시길 제가 권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많이 안 모아요. 딱 한 이 정도 6명 넘지 않게 모으면서 날짜는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게 이제 매주 목요일날 하는 수업이고 9월 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건 매주 토요일날 하는 수업이고요. 평일 주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서 보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수업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간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격상된다 그러면은 봄처럼 저희가 전체가 다 폐강이 된다거나 아니면 전부 다 진행을 못하고 일부만 진행을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10주 12주 수업을 진행을 하니까요. 쭉 내역을 살펴보신 다음에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스크 착용 그 다음에 앞치마 착용 이게 항상 필수입니다. 이게 안 되신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저희 수업 수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꼭 유념하시고 예전에 이렇게들 수업을 하셨는데 사진이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요즘 다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하시거든요. 원래 저희가 냄새가 독하니까 냄새도 독하고 그 다음에 좀 분진도 많이 날리고 해서 이게 기본이었는데 암튼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만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하시고 쭉 내역을 훑어보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 구경은 구경은 공짜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영상에 링크된 주소를 찍고 들어가셔서 쭉 한번 훑어봐 봐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